공룡이 사라진 지구 공룡들이 사라진 지구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섬에서 타이뉴소어들이 살고 있었어 공룡 메카! 첫 번째 극장판 탄생! 이 섬에 있는 타이뉴소어를 전부 잡아와! 거대 공룡이 된 타이뉴소어들 난 이 거대 공룡을 이용해 인간을 지배할 거다 친구들을 되찾기 위한 공룡들의 뜨거운 우정 타이뉴소어들 친구들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쓰러지면 안 돼! 트리케라! 2019년 새해 최고의 선물 흑장판 공룡 메카! 타이뉴소어의 성! 1월 10일 대개봉 한정판 타이뉴소어 오뚜기 쏜다 선착순 30만개 1000원 99000원 한정판 타이뉴소어 오뚜기 할렐루야.. 네! 한정판 타이뉴소어